최근 빌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난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올랐는데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 개발 호재로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빌라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는 총 4,620건. 한 달 사이 8% 증가했습니다. 새해 들어 오는 15일 기준으로는 701건이 거래됐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을 2배가량 추월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세난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청약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힘들어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린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더해지며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희동의 한 빌라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참여한 뒤 5개월 만에 1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 2구역은 매수무늬가 급증했고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3억 원 이상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된 것과 달리 빌라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전세대출을 통한 갭 투자도 가능해 투자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시장과 기타 다른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리지 않다면 풍선효과로 빌라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과 보상금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